아폴로디테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 아폴로디테가 전쟁의 신 아레스와 바람을 피우는 것을 목격한 아폴로는 그녀의 남편인 대장장의 신 해파이스토스를 찾아가 자신이 본 것을 고자질했다 아폴로디테가 이에 대한 앙갚음으로 아폴로디테에게 사랑의 저주를 내렸다는 것이다 이유야 어쨌든 아폴로는 비극적인 사랑의 실패를 많이도 겪어야만 했다 아폴로는 히야킨토스라는 청년을 유별나게 사랑했다 그는 이런저런 운동을 하러 다닐 때도 고기를 잡거나 사냥을 하러 갈 때도 산으로 소풍을 갈 때도 언제나 히야킨토스를 데리고 다녔다 아폴로는 청년과 보내는 시간에 어찌나 푹 빠져 있었는지 평소에 좋아하던 리라 연주나 활쏘기는 거들떠보지도 않을 정도였다 어느 날 두 사람은 넓은 들판에서 원반 던지기를 했다 자 히야킨토스 내가 던지는 원반을 받아보거라 아폴로는 원반을 든 채로 몸을 한 바퀴 돌리고는 있는 힘껏 원반을 멀리 던졌다 날아오는 원반을 보며 신이 난 히야킨토스는 자기도 빨리 던져보고 싶은 마음에 원반을 받으려고 달려나갔다 그러나 땅에 떨어진 원반이 튀어올라 히야킨토스의 이마를 세게 때렸고 히야킨토스는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다 아폴로는 창백해진 얼굴로 달려와 그를 끌어안고는 상처에서 흐르는 피를 멈춰보려 했다 의술의 신이기도 한 아폴로는 히야킨토스의 몸을 떠나는 생명을 붙잡으려 온갖 방법을 다 써보았지만 소용없는 일이었다 그의 상처는 약처로도 굳힐 수 없을 만큼 깊었다 결국 히야킨토스는 숨을 거두었고 그의 머리가 한쪽 어깨 위로 힘없이 꺾였다 아폴로는 슬퍼하며 부르짖었다 오 히야킨토스 나 때문에 청춘을 빼앗기고 죽는구나 너 대신 내가 죽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그럴 수는 없는 일이니 너를 추억과 노래 안에서 나와 함께 살게 하겠다 그리고 너는 내 탄식을 아로새긴 꽃이 될 것이다 아폴로는 말을 하는 동안 땅에 흐르던 히야킨토스의 피는 어느새 한 곳에 고여 아름다운 색깔의 꽃이 되었다 백합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백합의 은백색이 아닌 핏빛의 자주색을 띈 꽃이었다 이 꽃은 히야킨토스의 이름을 따서 히야신스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이후 아폴로는 또다시 사랑에 빠지게 되었는데 그 상대는 바로 아름다운 테살리아의 공주 코로니스였다 사랑스러운 코로니스 늘 너와 함께 있을 수 있다면 좋을 텐데 저도 아폴로님이 늘 곁에 계시면 좋겠어요 하지만 신으로서 해야 할 일이 많아 늘 코로니스와 함께 있을 수 없었던 아폴로는 그녀에게 까마귀 한 마리를 선물했다 까마귀는 아폴로니 아끼는 새로 아주 아름다운 은빛 날개를 가지고 있었다 코로니스, 내가 없을 때는 이 까마귀와 함께 시간을 보내도록 해 어머, 귀여운 까마귀네요 감사해요, 아폴로님 그런데 사실 아폴로니 코로니스에게 흰 까마귀를 보낸 것은 자신이 없을 때 그녀의 행동을 감시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코로니스 역시 아폴로니스를 깊이 사랑하긴 했지만 아폴로니 자리를 비울 때마다 그녀는 외로움을 느끼곤 했다 아폴로님도 나와 같은 인간이었다면 좋을 텐데 또한 코로니스는 인간인 자신과는 달리 신인 아폴로니 늙지도 죽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두려워했다 내가 계속 나이를 먹어가면 언젠가 아폴로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지 않을까? 아, 차라리 나와 같이 늙어갈 수 있는 인간 남자와 사랑하고 싶어 코로니스의 걱정과 의심, 외로움은 그녀를 잘못된 선택으로 이끌었다 결국 코로니스는 아르카디아의 왕자인 이스키스라는 청년과 사랑에 빠지고 말았다 이스키스, 사랑해요 공주님, 부디 저와 결혼해 주세요 두 사람은 궁전의 뒤뜰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곤 했는데 아폴로네 까마귀가 이 모든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코로니스는 이스키스와 결혼까지 하게 되었다 이때 코로니스는 아폴로네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다 코로니스의 결혼식을 본 까마귀는 깜짝 놀랐다 당장 아폴로님께 알려야 해 까마귀는 굿짱 아폴로네계로 날아갔다 아폴로님, 아폴로님, 큰일 났어요 무슨 소란이냐? 코로니스 공주님이 다른 인간 남자와 결혼했어요 뭐, 뭐라고? 까마귀는 자신이 본 사실을 그대로 전했고 아폴로는 굿짱 인간 세상으로 내려갔다 그러자 정말 까마귀의 말대로 행복한 결혼식을 올리고 있는 코로니스가 보였다 아폴로네 얼굴빛은 창백하게 변해버렸고 변해버렸고 가슴 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분노가 끌어올랐다 코로니스, 감히 내 사랑을 배신하다니 결국 아폴로는 참지 못하고 코로니스를 활로 쏘아버렸다 그리고는 옆에 있던 이스키스까지 활로 쏴서 죽였다 그런데 그때 아폴로네 화살에 맞아 죽어가던 코로니스가 말했다 아폴로님, 저는 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뱃속의 아이만은 살려주세요 코로니스가 아기를 가졌다는 사실을 몰랐던 아폴로는 그제서야 이성을 되찾았다 아, 코로니스, 내가 대체 무슨 짓을? 그는 너무 성급하게 잔인한 벌을 내린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지만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갈 곳 없는 아폴론의 원망은 코로니스의 바람을 보고한 까마귀를 향하게 되었다 다 너 때문이다! 이 고자질쟁이 녀석! 아폴론이 까마귀를 노려보자 태양신의 강렬한 눈빛에 금한 까마귀의 깃털이 새까맣게 타버리고 말았다 원래 까마귀의 깃털은 아름다운 은빛이었는데 이 사건 이후로 검은 깃털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아폴론은 뒤늦게 장작불 위에서 화장되고 있는 코로니스의 뱃속에서 아기를 꺼냈다 아, 다행히 아기는 무사하군 아폴론은 몸의 반은 인간이고 반은 마린 켄타우루스족의 현자 케이론에게 자신의 아들을 맡겨 기르도록 했다 케이론은 많은 영웅을 배출한 훌륭한 스승이었는데 그는 자신이 아폴론으로부터 배운 의술을 모두 아이에게 전수해 주었다 의술의 신 아폴론의 피를 이어받은 아이는 곧 아무도 따를 수 없는 뛰어난 의술을 익히게 되었다 이 아이는 훗날 아폴론에게 신의 지위를 물려받아 의술의 신 아스클레피오스가 되었다고 한다 더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찾으신다면 스튜디오 은재의 창작동화 신비한 502 자파점을 전국 온 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나보세요 스튜디오 은재의 창작동화 스튜디오 은재의 창작동화